네, 안녕하십니까? MBN 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래일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다음주까지 하면 6, 7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꾸준하게 수익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포기라는 게 아니고 이제 안주하지 않고 이제 누적 수익률 200% 이상을 제가 오늘 이번 달에 달성을 해보려고 지금 더욱더 공격적으로 더욱더 이제 좋은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8월달 들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요. 지금 다 목표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시장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을 제대로 제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원장 분들께서도 만약에 참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8월달장이 그렇게 우울한 장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도 역시나 잠시 후에 제가 또 강력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잠시 후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달 목표 수익률이 현재 184%인데 한 185% 되는 것 같아요. 한 15% 정도만 더 올리면 200%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손실률 즉 손절가까지 다 진행된 포함된 가격 수익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들이고요. 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자 일단은 제가 이 8월달장에서 시장을 이끌만한 종목들을 좀 한 발짝 빠르게 편입했던 것이 일단은 수익률을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유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뭐 제약바구 종목들과 또 중국소비주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미리 우리가 수익을 좀 냈었다. 좀 미리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가격라인 때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텍스포리도 있고 지노믹트리 보로노이 있는데 일단 오늘 보로노이가 또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오팟스넷 오늘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탑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오팟스넷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 좋아지지 않으려고 할 때 급락이 나오려고 할 때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치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팟스넷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서 편임을 해봤다. 근데 실적 또한 하반기에 서프라이즈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테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매수하고 나서 일단 뭐 충분히 수익권이 좀 들어왔었고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오늘까지 오버시팅이 나와주면서 매수가 대비 거의 한 40% 이상의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 초반 라인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수익 실현이 됐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듯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뭐 바닥 구간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딥노이드인데요. 어제 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AI 의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루닛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고 루닛과 뷰노 같은 경우 특히 오늘 뷰노 같은 종목들이 또 이제 급등성이 나왔었는데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는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자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신고가이지만은 오히려 가는 말이 더 가는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올라타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어제 전화 연결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편입하고 나서 주가가 25%까지 즉 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4%가 급등이 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1차 달성이 됐고요. 지금도 뭐 충분히 수익 중인데 어쨌든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일까지 남은 거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충분히 한번 또 수익을 극대화 시키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뭐 지금 시장 흥릉도 좋고 한데 아 이 종목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신전자라는 종목을 어제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이 맥심 관련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죠. 하지만 이 관련 종목들은 한 번 한 차례 한 번 상한가가 3개 이상 들어가거나 그 뒤따라간 종목들 한 5개 이상의 어떤 군지성을 갖고 테마가 형성되면 그런 종목들은 쉽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이 맥심 관련 종목들이 한번 흔들어주는 부분들에서 상신전자도 역시나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그 이상 급등세가 나왔고요. 일단 오늘도 20% 급등이 나오고 있고 매수가 이상 충분히 올라가면서 지금 수익을 드라이브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한 번만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수익 실현까지도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된 종목이니까 여유롭게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AI 신약 AI 의료 관련 종목 한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종목들 루닉과 뷰노 같은 이런 종목들 1군단에 있는 종목들과 어제 말씀드렸던 딥노이드나 JLK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 이 딥노이드의 오늘 후속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또 이제 임상에 대한 또 기대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가 4,800원이고요. 지니너스라는 종목을 하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389030이네요. 389030 지니너스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또 지난달에 편입을 했다가 아쉽게 손절가가 터치단 다음에 바로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편입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딥노이드나 어제 말씀드렸을 때 AI 관련된 의료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하나 남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자리에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니너스 같은 경우는 이 싱글셀 분석을 통한 AI 신약 개발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싱글셀 같은 경우는 바로 유전자 단일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암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분석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AI와 결합이 돼서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지니너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이 또 이제 국내 임상 1상이 임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임상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또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부터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사리에서 다시 또 2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올해 이제 이 싱글셀 분석을 통해서 AI 플랫폼 관련된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글로벌 탑 티어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모멘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지니너스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삼성 바이로루직스에서 이렇게 나온 분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전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료가 많은 경험도 많은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AI 신약 쪽에 대한 어떤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니너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날 것이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저녁이죠. 내일 새벽이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바로 나오게 되면 AI와 관련되어 있는 즉 AI 플랫폼과 AI 반도체 AI 신약 외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지니너스가 한번 주가의 또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5 효과는 5% 잡아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의료 AI 맞춤형 항암백신 관련해서 삼성 유전체 연구소 스피너프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분사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지니너스가 삼성 쪽과의 또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이 싱글세 분석 쪽이나 AI 의료 관련 쪽에 대한 정보 유전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여타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뒤지지 않는 거의 탑티어의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일단은 뭐 암 극복 관련된 AI 의료계의 다코스다라는 어떤 기사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될 임상 일상에 대한 관련된 또 이제 이슈가 나와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비파마들이 이제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었는데요.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또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 의료기기와 AI 신약 관련된 기업이면서 또 이제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그래서 그거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가세요. 질문 한번 받아보고 나머지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적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올라갔던 것도 같은데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경계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월이 맨파적인 발언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늘렸을 때 오히려 그때가 또다시 또 저점에서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와 이제 파월 의장의 또 연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연설은 부분들은 그게 지나고 나면 시장은 다시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하반기장은 좀 좋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더 이상 멕파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불확실성도 이미 주가에 저는 다 반영이 된 어떤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원래 새로운 또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과 또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잭슨홀 미팅과 이런 파월 의장의 연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뿐만이 아니고 어떤 실적 관련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너스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바닥을 좀 다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5일선 라인 때문에 회복시켜주게 되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쯤에 21선 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905%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905%는 6,000원, 손절가는 3,990원 잡고 4,080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제입니다! seven other five four four six six seven seven five seven seven six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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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seven